그래서 혜리는... 뭐하길래... B에 15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15 보자 으으으 테스트 매칭 리콜 스펠 없고 그냥 암기만 주구장착 하셨네 너무 쉬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뭐 그쵸? 그래서 얘가 어떤 소리가 날까요? 그렇지 Shell 오케이 그러면 이는 원래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자 내 이름을 불러줘 부터 해야지 이 에 어 그중에서 이 이는 무슨 소리 됐다 E 그럼 LL은 L SH는 She E 합치면 Sheel 아닌데 얘 Sheel 아니고 뭐였어 Shell Shell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거야? E가 E가 아니고 뭐 됐어요? N 했죠? 그럼 얘가 내는 소리는 뭐예요? L이죠 L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Shell Shell OK 그러면 이게 Shell이면 이거는 뭘까? 음? 음? 이거 왜 갑자기 소리가 바뀌지? 똑같은데? Shell Sheel 셀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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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프가 아니고 셀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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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blisher 혀 살짝 무는거 Sheel This donc Th Guess thick La hur 라 Bow Yo s th 가 스. 그럼 u는 뭐 했죠? 우?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수잖아 수. 근데 이거 다 합쳐서 뭐였죠? 숨 이었어 이게? 아닌데? thumb 이었잖아 thumb. 그치? thum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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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그럼 u는 u가 아니고 무슨 소리도 했겠어요? o 됐죠? o. ok. u가 아니라 새가 이소리 손. 우ө 김민재 너 오늘 또 책 안가져가면 너 진짜 혼난다, 어? 뭐? 좀 이따해 너 손 들고 서있고 싶어? U가 O 됐죠 여기까지 소리가 그러면 THUM M 여기까지 합치면 THUM B는 소리 안나죠 선생님 저 보다 11월달에 책해요 무슨 책을 해 B가 소리 안난다고 써있던가요? 못봤어요? 시험지가 없는데요? 시험지가 없는데 너 오늘 오는 날 아니잖아 보강때 보강한다고 그랬어? 보강때 그랬는데 나한테 얘기 안했는데 엄마 오늘 보강때 살아있는데 선생님이 쪽지 보고 공부하고 있어 이따가 끝나고 시험지 뽑아줄게 그 다음에 뭐해요? 시험있잖아 시험이요? 엠비에서는 B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비가 B 그러면 B가 B를 하면 THUMB THUMB 아니잖아 THUMB 아니고 THUM이잖아 TH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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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비에서는 B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뜻이야 이게 그 뜻이야 이 B가 소리가 안난다는 뜻이야 글자만 읽고 선생님 저거 없는데요 시험지 이 B가 소리가 나지 응 그래서 애가 싸움 풀라니 그래서 애가 싸움 풀라니 그래서 저 시험지 없는지요 참 손 많이 간다 니 책 어디있어 책 고기 사이에 시험지 없다고? 고기 사이에 시험지 없다고? 응 없으려 시험지 안 껴져있다고? 응 아 집에서 진짜 너도 기다려 그러면 땀 땀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나요? 뭐에요? 기다리라 했지 응 뻥 됐습니까? 얘가 왜 폰이 돼요? PH는 뭐 되고? F 되고 O는 O 몇 가지 소리가 F N은 N 애는 소리 안 나고 합쳐서 포함하고 얘는 뭐가 될까? SHIP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냈어요? IF SH는 C 합치니까 SHIP 베란 뜻이고요 얘는 뭐가 될까요? CH CH 뭐라고? 안 들려 큰소리로 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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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얘가 왜 CHICK 되나요? CH는 CH I 여러분도 L I G I Lex T E SHIP ese E E R E K E A 자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뭐라고 체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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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내가 무슨 소리 내고 있나요 에 어 어 에 가 가지고 있는 4가위 소리 에이 에 아 어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에 됐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3가위 소리 그렇지 아이 이 어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다 어 가 됐지 c h 는 뭐가 되고 취 소리 내줘 4 쳐서 취 에어 체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3 그리고 th 는 s r 은 r e 는 2 합치니까 3 3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고 뭐라고? 맞던 틀리던 그게 더 좋아해 그래 포토 포토 이러죠 포토 오케이 그럼 얘가 왜 포토 되죠 ph는 o는 o t는 t o는 합쳐서 포토 오케이 승리시험치고 배당하세요